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별 영어 점심시간 일상 대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이죠? 점심시간에 어떤 대화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좀 쉬운 버전, easy 버전부터 가겠습니다 What food is this? What food is this? 어, 이거 무슨 음식이야? 이게 뭐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국제학교 가면은 다른 나라의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음식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? Can I sit here? 나 여기 앉아도 돼? 나 여기 앉아도 돼?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Do you like Korean food?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This is yummy This is yummy 이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,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가볼게요 What's today special in the cafeteria? What's today special in the cafeteria? 오늘 카페테리아에서 어떤 특별한 요리가 나올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mind if I joined your table? Would you mind if I joined your table? 너, 어, 같은 식탁에 앉아도 될까?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될까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ave you ever tried Korean cuisine? My favorite is 김치찌개 Have you ever tried Korean cuisine? My favorite is 김치찌개 너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? 나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good from the menu? 메뉴에서 너가 좀 좋은 것 좀 추천해 줄 수 없을까? 이 메뉴 중에서 너가 좀 추천해 줄래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메뉴가 없는 학교도 있겠죠 뷔페식도 있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상황별 사용할 수 있는 예시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상황별로 또 쓸 수 있는 대화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